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그 이름 일제시대에 악질적인 독을꾼으로 유명했던 가르베 지온 이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르베 지온 입니다 자 본명 가르베 케이시로 자 고향의 절 이름을 따서 가르베 지온 으로 불렸습니다 와세아 대학교 한학과를 졸업했구요 한자에 비교적 능통했던 그는 엘도라도의 부품 꿈을 갖고 조선으로 이동하는데요 당시 일본인들한테는 이 식민지 조선반도 한반도가 꿈의 무대였죠 자 평양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요 1910년도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의 역사가 만들어지구요 그 다음에 북경 베이징의 유물이 한반도로 이동이 되어서 평양 그리고 낭낭 이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가르베가 평양에 부임하게 된 건 1925년 많이 늦은 때였죠 자 20살 중반에 가르베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 가르베는 비교적 무덤에 그 다음에 유적에 대한 조사가 안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충청도 공주였습니다 자 백제의 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역이죠 자 공주고보 그러니까 공주 고등 보통학교에 부임을 하는데요 자 공주고보는 교사가 21명 일본인 19명 한국인 2명 그 다음에 학생수는 324명 정도라고 이해가 되네요 교사 일본인 교사가 19명 당시에는 우리 이제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제 일본어를 반드시 했어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어도 가르치고 한자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가르베 지온이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한반도로 왔다는 사실은 그가 공주고보의 부임을 하면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임을 하자마자 근처의 고분군들을 파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가르베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나는 여기 조선 땅에 있을 때 약 천 개 정도의 무덤들을 다 내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내가 738개나 되는 무덤을 다 측정을 했다 조사했다 라고 본인의 회고집에서 자랑을 합니다 백제의 전문가라고 불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 모든 유물은 유적은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서울에 경복궁에 있는 광화문을 허물고 만든 조선총독부가 있죠 조선의 컨트롤센터라고 보면 될까요? 조선총독부 박물관 조사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런 무덤이라든가 유적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일개 교사가 인부들을 써서 삽을 들고 다니면서 마대자루에다가 다 파헤쳐서 유물을 긁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은 30살 가르베 지온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지는데요 1931년도 도쿄 제시를 박물관 전시에서 보면 가르베가 공주에서 출토했다는 각종 유물들이 나옵니다 부임을 할 때 도쿄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가르베 지온의 모교, 와세대학교 박물관에도 가르베가 찾았다는 유물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아래 어디서 그 유물이 발굴이 됐는지 누가 발굴이 됐는지 다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 얘기는 유물들을 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가르베 지온은 본인의 행인을 정당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향토 교육관을 만들어요 무덤들을 다 파헤치고 다니면서 토기, 와당, 탁본, 사진 이런 것들 하찮은 것들을 여기다 전시실에다 놓고 아이들한테 백제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너무나 고마운 선생님이다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주다니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르베 지온은 본인의 이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유물을 팔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교사의 신분으로 또 백제 전문가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가장 유명한 송산리 6호분 이 송산리는요 이 백제의 문영학릉으로 앓혀진 무덤이 있는 그 무덤 그 동네에요 송산리 1,2,3,4,5,6,7 뭐 이렇게 호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영학릉은 1971년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 전에는 다 도구리 됐죠 이 송산리 6호분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분이란 게 도대체 뭐냐면 고분이라는 뜻이에요 무덤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분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었는데 뭔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총, 천마총 천마가 막 그려져 있고 막 유물이, 황금유물이 나오면 총이에요 무용총, 총도 있죠 뭐가 나오면 총이라고 역사학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이 송산리 6호분의 이제 발굴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송산리 6호분은 문영학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영학릉보다 사이즈가 커요 자 일단 인부들을 써서요 땅을 파요 그 다음에 삽을 들고 유물을 다 마대자루에 담죠 자 그리고 훗날에 조선총덕부 박물관 조사팀을 불러서 원래 도굴되어 있던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밖에 뭐가 구슬 조금 있고 싹 나머지는 쓸고요 조선총덕부로부터 경고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고분들을 도굴하고 다닙니다 이 송산리 6호분은 좌총령 우백호 현무주적의 그림이 남아있고요 빠른 도굴로 인해서 그림들이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자 그리고 문영학릉에서 발견된 보물이 4,600점이라고 합니다 황금관, 환두대도, 신발, 황금부장품들 송산리 6호분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까지 도굴에 간 무덤이 약 천기에 달한다는데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문영학릉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무덤들의 형태를 역사계에서는 횡렬식 석실묘묘라고 하는데요 이 석실은 뭐냐면 이제 벽돌을 쌓았다는 얘기고요 횡렬은 옆으로 늘어졌다는 얘기죠 되게 어려워요 그냥 벽돌을 쌓은 무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동굴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이 있어서 돌 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예 이런 수많은 도구를 한 유물들을 나중에 이제 일제패망 1945년 8월 15일 이후 1톤 트럭이 넘는 트럭을 사용해서 가져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일본으로요 그리고 아까 공주구부의 향토 박물관은 6.25 때 다 파괴가 됩니다 자 이후에 가르베지온은 일본에 넘어가서 백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한반도로 초청도 받게 되죠 백제 전문가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이 논평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연 그 많은 유물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이제 취재진의 얘기가 있는데요 가르베지온이 죽고 나서 가르베지온의 아들따라한테 찾아가서 혹시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 있느냐 혹시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 가르베지온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무덤들 경주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발견된 모든 무덤들이 주인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덤에는 비석이 있죠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무덤을 파고면 묘지석이 있어요 거기에도 누구누구고 무슨 일을 했다 비석이 있거나 묘지석이 발견이 돼야지 주인을 아는 겁니다 지금 경주 그 다음에 가야 전라도에 있는 무덤들 충청도에 있는 무덤들이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이 누가 있습니까 삼국사기에 있는 이름과 맞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비정한 겁니다 글자 하나가 같으면 비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자 하지만 무덤왕릉은 좀 다릅니다 무덤왕릉에 묘지석이 발견되죠 비석이 발견되는데 영동대장군 사마왕 사마가 이제 백제 삼국사기에 있는 사마랑은 한자가 한글자가 틀린데요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무덤왕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르베가 무덤을 독을 할 때 주로 썼던 방법이 독을 견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개를 데리고 다녀서요 먼저 이제 천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무덤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개를 들여보내고요 그리고 개가 한 바퀴 위험한 물건이 있나 가스가 많나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녀망릉에 보면 무녀망릉에 있는 모든 각종 부장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었어요 왕의 무덤인데 말이죠 그리고 입구도 다시 매운 흔적이 보입니다 혹시 저는 가르베가 여러 가지 무덤의 지석을 보고 이곳이 백제의 땅이란 것이 후대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로지석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넣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만들어서 넣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여러분 무덤이 어떻게 그러면 천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왕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비의 무덤도 있고요 친척 아들의 무덤도 많죠 물론 왕의 무덤이라면 크게 있고 주변에 멀리 친척이나 다른 가족의 무덤이 있겠죠 다양한 무덤들을 도굴한 가르베 지온 유교적인 조선에서는 죽은 사람을 능력한다고 해서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력강 쪽에 지안시에 있는 피라미드 고구려 무덤군들 수천개가 넘는 고구려 무덤군들 예전에 소도라고 해서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금나라의 황제 무덤군이라고 해서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도굴군은 언제나 있었겠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고구려 평양 무덤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주 전라도 각종 한반도에 있는 무덤들이 도굴되고 유물이 반출될 때는 일제시대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문을 핑계로 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의 무덤을 파헤치고 약탈한 가룹의 지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구려